정말 내 친구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나 이것까지도 해줄 수 있다. 이윤석 씨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번에 보니까 벽완규 씨가. 장기라도 제가 신장 같은 거. 됐어. 저도 이거 질문이 올 것 같아서 되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콩파 통보 대사를 한 걸 했었어요. 동계니까. 콩파 같은 존재다. 콩파 통보 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콩팩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정 어린 존재다. 이런 홍보대사를 해서. 나도 콩팩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동계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뭐 보증을 잘못 쓰거나. 멀리는 없겠지만. 피한 게 좋아. 수배를 좀 받게 된다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수배요.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숨겨줄 수 있다. 숨겨줄 수 있다. 그런 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잖아. 나중에 한번 숨겨주면. 빵 가야 되는데요. 국무째예요. 괜찮아요? 빵 가주세요. 국무째라고. 정말 고학력차 맞아요? 빨리 땅거려 사과 봐. 다리를 심하게 했다고. 저런 거라고 하면. 저는 빵 가야 되는데. 다리가 심하게 후덜거리고. 여러분은. 방학계는 되네요. 방학계는 되네요. 방학계. 달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 다리가. 그 다리가. 그 다리가 자의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빠지는 거예요. 미처스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업이 아직도 되니까. 수업이 아직도 되니까. 수업이 아직도 되니까. 그런 거야. 죄는 지지 말라고.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렇지 말라고 그래.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마음 아니라도. 아 마음. 아니 뭐 이게. 성윤석 씨는 어떠세요? 되게 실망하거든요.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아 얘 다시 생각하네. 아니 아니. 법을 정확히 골랐어. 너 진짜 실망이. 그런 일이 없을 친구예요. 범죄를 저질림이 우리 집에 숨겨주겠다는 게. 아니 무슨 이게 수업 꼭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정말 친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돈 관계하면 안 되겠다는. 아 맞아요. 그냥 주면 좋지. 뭐 빌려주고 이러면. 무조건. 제가 수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맞아요. 결과는 정말. 대부분 다 연락을 안 하거나. 대부분 그래. 연락을 해도 결코 만나고 싶지 않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 이윤석 씨를 위해서는. 줄 수 있습니다. 혹시 한 번. 어느 정도까지. 얼마 정도 될 수 있어요. 이윤석 씨가 원하는 마음. 진짜. 왜냐하면 이윤석 씨는. 저한테 뭐. 100억을 줘. 이럴 사람이 아닌 걸 알고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 사람인 것 같기도 모르겠는데. 저희만 생겼던 걸 알아야 돼. 저는 이윤석 씨한테는. 제 가족과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못 갚아도 상관없어요. 이윤석 씨한테.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그레이 멀떼 같은 음악. 멀떼? 그렇게 신난다. 한 8년간의 우정이 똑같이 오는 거지. 눈물을 정말. 정말 뿜뿜. 은섭사람. 빨라온 후에. 두 분은 어때요 두 분은?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 박수홍 씨한테는. 뭐 원하는 대로 빌려줄 수 있죠. 사실 그 윤정수 씨가 한참. 굉장히 좀 힘들 때. 그 좀 박수홍 씨한테. 이게 전화를 좀 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돈이 어려울 때는 뭐. 이런 저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럼요 그럼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박수홍 씨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의하고 있죠. 그 얘기를 했어요. 난 어릴 때. 빛 때문에. 빛 때문에. 돈거래 때문에 친척한테도. 손을 빌릴 수도 없어서. 나 앉았던 적이 있다. 진짜. 이불 보따리 위에서. 어. 진짜 밤늦게까지 거기 앉아 있었던. 내 어린 시절이 있었다. 잘 알고 있죠. 난 절대 사랑하고 돈거래는 안 한다. 사람도 잃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연 널 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여기서는 못 준다.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돈도. 지금 솔직히 없고. 그 대신 내가 그 쉐어하우스를 지어서 무상으로 이 친구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 이 친구를 건사하면서 살 생각 있어요. 난 거의 살 생각 없고요. 박수홍 씨는 돈에 대한 교육을 너무 잘 받았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데 대한 것을 자대로 못 봤다 보니까. 돈이란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저는. 몇 년 전에 사건을 통해서 알은 거죠. 박수홍 씨는 이미 알고 있었고. 차도 막 한 5대에 막. 아이고. 저랑 형님이랑 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형이 차에 대해서도. 아 형은 이런 차 타고 다녀. 형 정도면 더 좋은 차 탈 수도 있잖아요. 아 여기 딱 맞는 것 같았는데. 이래서 사실은 너무 고급하다. 아 이 형은 뭐야. 이거 뭐야. 너 여성이신 분. 아니 여성에 기차 탄다고 얘기하는 듯이. 저는 형은 왜 그래. 여자친구가 이게 키가 크니까. 좀 이렇게 창고도 높게 해요. 그게 아니라 차를 계약한 지 얼마 안 됐고. 아 그래요? 그 방송에 나온 차는 그 친구가 다리가 안 들어가요. 나는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좁을까 봐. 아 그렇죠. 이 차를 계약하는 멋있는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 윤정수 씨가 박수홍 씨의 여야 친구 간별 싸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 박을농자라니까. 그런데 윤정수 씨는 진짜. 모당키라고 할까? 심표 심표. 오 이렇게 봐요. 아유 6개월 가겠네.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근데 툭 던지는데. 그런데 맞아요. 헤어지고 나면 딱 그 정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딱 봤을 때 야 한 두 달 정도 가겠다. 그러면 딱 정말 두 달 만나고. 박수홍 씨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감정을 기가 막히게 해요. 아니 그리고 박수홍 씨 여자친구분들이 다 윤정수 씨한테 고민 상담을 했었다고. 박수홍 씨가 눈치가 좀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눈치가 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박수홍 씨를 너무 좋아하지만 둘이 있으면 재미없겠죠. 그런 거예요. 나 얼마나 재밌게 해주실까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앞으로 올 사람이 기대감이 없잖아. 왜 그렇게 얘기해. 장면 아니에요 나. 사람이 없을 때 저한테 한 얘기들이 많아서. 뭐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계속 뭐라고 그러는데. zar이렉이가 있어요. 잠깐 et cent. producer 씨 고만하세요! 아 동아수 밖에 장난 everywhere 어떡 강아지. 너무 가벼운 문제라. 예전에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예예예. 물론 그때는 이제 세상엔 정말 정도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다 고정관념이에요.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해. 내가 지금. 지금 안 하지. 지금 이제 술 먹으면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 그거는 누구나 그래. 그거는 그거는. 아침마당이야. 뭐 부부야. 약간 또 좀. 다 고정관념이에요.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었어.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해. 내가 지금. 지금 안 하지. 지금도 술 먹으면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윤정수 씨가. 박수홍 씨 또 다른 것보다 좀. 약간 통이 작은 것 때문에 좀 답답할 때가 좀 있다고. 그렇죠 뭐. 박수홍 씨들이 되게 올인하면서 사랑하는 느낌은 없어요. 너를 올인해서 가방 그렇게 사주고 냈냐? 그게. 야 그게. 가방. 가게를 찾았으면. 지금. 근데 이제 뭐 선물 같은 걸 사줘도. 저는 조금 고급을 사주잖아요. 네. 좀 쓸 때는 좀 확 이렇게. 네. 어리비 뭐 이런 가방 같은 거 사주면. 걔 지금 다른 남편이랑 그거 들고 다 했어. 아. 아. 걔 지금 다른 남편이랑 그거 들고 다 했어. 아. 아. 정신이니까요. 정신이야.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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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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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감춰놔도. 어. 이거 뭐야. 그러면. 아. 이거 뭐. 아. 오빠가 사주셔서. 아. 우리 오빠도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말 했어. 아. 내가 정말 좀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진짜. 생각이다 진짜. 그나면 뭐 오래된 일이고 오래된 일이고 그럴 수 있어요. 공수한 친구가.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 정말 저희가 마치 테니스 경기를 보듯이. 그냥 잠깐 이렇게 보고 싶어. 여기 재미없는 일을 하는데. 이쪽 볼에. 잠깐 쉬시고. 진짜 국제 경기를 보듯이. 정말. 견이 달라요? 오늘은 마치 진짜 결려다른 개국의, 저희가 개국의 종류들이에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선배님. 고향 검사로 좀 준비합시다. 제가 얘기를 너무 많아서. 아니, 근데 사과주스 얘기는 많이 했어요? 사과주스는 무슨 얘기지? 카페에서 그 여친하고... 그게 뭐예요? 저희들 얘기요. 아, 타르페 집에서? 네. 타르페요? 카페가, 타르페 집에서 사과주스 다른 거 시켜놨다가 아, 청도 다 와. 여성분이 너무 화가 나게 하니까 나 꺼질려면 꺼져! 하고 들어서 꺼진다. 자기 머리에 사과주스는 못해. 꺼진 사과주스는 못해. 마사지 한 거예요? 가만히 앉을 거니까 내 머리에 왜 쏟아. 박성우 씨, 재미있다 이거.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친구가 너무 버리럽게 하니까 꺼지라고 그러지지 않았고요. 그래? 그래? 내 것밖에 안 돼? 그래, 좋아, 좋아! 난 일존중이었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렇게 일존중이었는데 이게, 이게 진량이 이게 말하면서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색이 되고 앗! 완전 편들 거네요. 날이 쭉 갈 거예요. 골프가 없어요. 지금 했으면 SNS에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깐요. 박수형 사과주스에요. 나 직접 올라와요. 박수형 사과. 아니죠. 박수형에 사과. 박수형에 사과. 박수형에 사과. 나는 너무 만족해요. 지금 내 삶에. 그 낭들이 나를 봐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즐거우니까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다시 묻어올 시간이잖아요. 저 지금 못 웃으러 갈게요. 박수형에 사과. 너무 경험 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즐거우니까 새벽까지 내가 제일 말똥말똥해요. 점수는 막 하품하고 들어가자 들어가자 하는데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다시 묻어올 시간이잖아요. 끝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테이블에 너무 챔피언. 진짜.